한국 직업방송과 연합뉴스티비가 함께 만드는 취업전문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이 0.9%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와 건설 부문이 선전하면서 우리 경제가 3분기만에 가장 좋은 성장표를 내놓은 건데요. 2분기 수출 증가 전망도 나오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0.4%포인트 띈 0.9%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6분기 연속 0%대에서 벗어나진 못했지만 그래도 3분기만에 반등하며 가장 좋은 성적을 내놓은 겁니다. 반도체 호조로 수출 증가율이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1.9%를 나타냈고, 건설 투자도 5.3%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주력 품목의 수출과 생산이 호조를 보이면서 이게 설비 투자로 이어지고, 건설 투자가 기상 여건도 양호하고, 그다음에 공공 부문에서도 상대적으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면서... 2분기에도 수출 증가가 예상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가 나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수출이 20% 늘자 올해 수출 증가율 전망을 2.9%에서 6에서 7%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다만 수출 증가가 소비 심리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가 2분기 성장률에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너무 섣부른 기대나, 또 자만을 경계하면서 최근의 회복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다음 정부가 순조롭게 경제 정책을 이어가도록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면서 24조 원 수준의 재정 보관과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동욱입니다. 주요 상장 기업들이 1분기 성적표를 내놓고 있는데요. 전자화학 업종이 1박 50입니다. 수출과 내수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남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기업이 여럿 나오는 가운데 전자기업의 성적표가 단연 눈에 띕니다. 한국 대표 기업 삼성전자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9조 8,98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3년 3분기 이후 사상 최대치입니다. 특히 반도체 사업이 6조 3,1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디렘 시장 2위인 SK하이닉스도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재난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72%, 영업이익은 무려 339%가 증가했습니다. 두 기업의 호실적은 스마트폰, 사물 인터넷 등으로 인한 반도체 수요의 폭발적 증가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LG전자 역시 생활 가전이 제 역할을 해주면서 역대 최고 영업이익과 매출을 기록했으며, LG디스플레이도 창사 이래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과학 업종의 실적 성장세도 두드러졌습니다. LG화학은 사상 첫 분기 매출 6조 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도 6년 만에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롯데케미칼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 8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1분기 성적에 업종별 온도차는 있지만 수출과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나 아모레퍼스픽 실적에 타격을 준 중국의 사드보복은 여전히 기업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환율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남현호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사드배치를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한국산 식품과 화장품이 또다시 대거 수입 불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비관세 장벽을 통한 경제적 압력과 보복을 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심재훈 특파원이 전합니다. 중국 질검총국이 3월에 통관이 거부된 수입 화장품과 식품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한 466개 품목 중 83개가 한국산이었습니다. 해당 한국산 식품 화장품만 33톤에 달합니다. 질검총국이 불합격 처리한 전체 수입 식품 화장품 물량의 17.8%에 이릅니다. 불합격된 품목 개수로만 보면 한국 식품 화장품은 83개로 압도적인 1위였으며, 미국이 49개, 대만이 41개, 태국이 39개였습니다. 최근 사드 문제로 인해 중국이 한국산 식품 및 화장품에 대한 점검을 까다롭게 하고 있어 불합격 제품이 대량으로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지난 12월에도 질검총국에서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한 화장품 68개 품목 중에서 19개가 한국산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중국 당국이 롯데마트 영업을 정지시키는 등 롯데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번에 롯데사탕도 수입이 불허됐다는 겁니다. 지난 3월 질검총국이 수입을 불허한 한국산 제품에는 롯데사탕 600kg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밖의 한국산 과자, 김, 어묵, 고추장 음료수, 리클로스, 에센스 등도 수입 불허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처럼 연달아 한국산 상품들이 수입 불허 판정을 받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규제를 받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사드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심재훈입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장비 배치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도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수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설비 철거를 강하게 촉구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결연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가량 올랐습니다. 올해도 제주의 오름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는 오른 반면에 나머지 시도는 떨어지는 양극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곽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4% 올랐습니다. 지난해보단 상승폭이 줄었지만 4년 연속 상승세입니다. 지역별로는 개발 호재가 많았던 제주가 20% 상승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 10.5%, 서울 8.3%, 강원 8.1%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지진 피해가 있었던 경북을 비롯해 신규 입주 물량이 많았던 충남과 대구 등은 4에서 6% 하락해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매매 가격이 동반 상승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세금을 외기는 기준점이 되는 공시가격도 과세 표준 현실화,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겠죠. 가격 수준별로는 6억 원 이하 주택이 3.91% 오른 반면, 6억 원 초과 주택은 8.68% 상승해 고가 주택의 상승률이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공동주택 중 최고가는 서울 서초동 트라우마우스 오차로 전용 면적 273제곱미터형이 66억 1,60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4% 올랐습니다. 2006년 이후 12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재벌가 인사들이 이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티비 곽춘영입니다. 대규모 사업체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이 6년 만에 감수한 것으로 조사를 짓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월에서 2월 상용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1인당 명목 월평균 임금은 581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줄었습니다. 1월에서 2월 임금의 전년 대비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반면 올해 1월에서 2월 상용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 총액은 325만 3천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3% 증가해서 전체 사업체 임금 총액은 2.2%가 늘었습니다. 직원들이 대선 투표에 참여하도록 적극 독려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전 직원이 투표하면 1억 원이 넘는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고 직원은 물론이고 직원 가족까지 투표 수당을 주기도 합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해바라기 분장을 한 여성이 투표소 앞에서 활짝 웃습니다. 직원들 대상 투표 인증 사진 대회에서 1등한 사진입니다. 이 여행사는 7년째 전 직원이 투표 인증을 하면 1인당 50만 원씩 총 1억 6천만 원의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인증 사진으로 뽑히면 추가 보너스까지 주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제가 입사하고 총 5번의 선거가 있었는데 5번 전부 다 참여를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투표인데 상금까지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죠. 투표 날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좀 쉬는 날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서 회사 대표님이 젊은 사람들이 나라의 대표를 뽑는데 모두 참여하자 그런 의미에서 축제 같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충북 충주의 한 중소기업은 13년 전부터 직원들에게 투표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번 대선에는 본사 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직원, 가족에게도 1인당 1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참정권이 없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그 대신 부자가 내는 공짜 없기 때문에 내가 갔다 오는 출장비는 주마. 투표 수당을 지급하고 출근 시간을 늦춘 이후 직원들의 투표율은 훌쩍 뛰었으며 지난해 총선의 경우 95%에 달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정섬입니다. 학업의 취업난에 걱정투성인 대학생들. 그럼에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자는 다짐이 전국 대학가에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서영석 기자가 들어보고 왔습니다. 스펙을 쌓을 수밖에 없고,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을 하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취업 공백기도 길어지니 자연스럽게 취업 커트라인에서 멀어져만 한 겁니다. 우리나라 청년 4명 가운데 1명은 실업자라는 충격적인 결과 속에 대선을 앞두고 대학생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전국 30여 개 대학의 학생들이 대학별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 참여를 호소한 겁니다. 원래 20대 투표율이 되게 낮잖아요. 투표를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의 목소리가 많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되는 그런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고민은 등록금 인하부터 일자리 창출, 한일위안부 협상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인데, 대선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컸습니다. 취업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찾아보고 있는데 사실 대선 토론회에서 요즘에 그런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사실 아쉬운 감이 많이 있고. 대선 후보들의 청년들을 향한 구애와 공약이 엇갈리는 가운데 당사자들의 표심이 이번 선거에서 어느 쪽으로 쏠릴지 주목됩니다. 저는 투표를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한 표를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올해 4년제 대학생이 내는 평균 등록금은 668만 8천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의 4년제 일반 대학 187곳의 주요 항목 현황을 분석해서 공개했습니다. 187개 학교 가운데 184곳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고, 계열별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의학 계열이 953만 5천5백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교육부는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를 오늘 오후 1시 대학 알림위 사이트에서 공개합니다. 소형 무인기인 드론과 지능형 로봇, 지능형 사물 인터넷 등 50개 분야가 국가 직무 능력 표준으로 개발되십니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등을 체계화한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신규 개발에서 고시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은 전기설비 운영과 가스 안전 관리 등 현장 수요가 많은 분야와 드론, 가상훈련 시스템 등 미래 유망 분야 등 50개로 모두 897개로 늘어났습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움이죠.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장미 대선을 앞두고 선거 유세가 한창인 가운데 오늘 히든잡의 주인공들도 무척 바쁘다고 합니다. 대선 토론회와 뉴스 화면 한켠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분들이 후보의 말을 온몸으로 통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언어를 손으로 전해주는 사람들, 수화 언어 통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방송국에도 수화 통역사분들이 오시는데요. 정말 열정적으로 수화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프로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네, 맞습니다. 손짓뿐만 아니라 표정과 몸짓 하나까지 청각 장애인에게 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15년 12월에 한국수화언어법이 통과가 되면서 수화 언어는 공식적으로 한국의 공용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수어 교원 자격증도 생기고요. 중, 고등학교에서도 선택 과목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수어가 이제 당당히 하나의 언어로서 대접을 받는 거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배운 수화를 해외에 나가서도 공통으로 쓸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수어를 만국 공통어로 오해를 하는데요. 비장애인들이 영어를 배우듯이 시각언어인 수어도 미국, 중국, 일본 등 나라마다 표현 방식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같은 영어권 국가인 미국, 영국, 호주도 각기 다른 수어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수어 통역사를 일상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건 TV뉴스 볼 때인데, 현재 수어 통역사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현재 등록 장애인 숫자 기준으로 청각과 언어장애인은 27만여 명 정도인데요. 국가 공인 수어 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약 1,500여 명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수어 통역사는 600여 명 정도에 불과해 청각 장애를 가진 분들이 비장애인과 소통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전체 청각 장애인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숫자네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제대로 혜택받기는 힘들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의 한정일 경위는 경찰 수어 통역 앱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청각 장애인이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수어 통역사 섭외에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범죄를 당한 후에 기억이 확실한 시간 안에 사건 해결에 중요한 실마리들을 찾아야 하는데, 통역사를 찾다가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겁니다. 네, 청각 장애인들은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인데, 통역사가 없어서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군요.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그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각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 학교 상담, 병원의 진료 등에서 수어 통역의 쓰임새는 앞으로 크게 늘어나야만 합니다. 또 장애인 채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기업에서도 수어 통역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교원 자격증도 생겨나게 되니까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직업 전망은 밝은 편이네요. 수어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 국가공인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시험을 치르게 되나요? 네, 국가공인 수어 통역사 시험은 1년에 딱 한 번 시험이 있습니다. 필기와 실기인데요. 필기 시험은 청각 장애인과 수어, 한국어에 관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필기를 합격하면 실기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수어 영상을 본 뒤 글로 쓰는 형식입니다. 일종의 통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한국어를 음성으로 듣고 수어로 동시 통역을 직접 하는 시험도 있다고 합니다. 합격률은 10% 정도로 쉽지 않은 시험이지만,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고, 무엇보다 정년이 없기 때문에 평생 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직업입니다. 네, 정말 살펴볼수록 중장년분들이 도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꼭 자격증을 따지 않더라도 수어를 배울 수 있는 과정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 통역사가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종교단체 종사자분들이 청각 장애인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관련 기관에서 수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한국농아인협회 지부에서 배울 수도 있고요. 서울에서는 서울수어전문교육원이라는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월 수강료 만 원이면 수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 대선 토론회에서 후보는 5명인데, 수어 통역사는 1명뿐이다 보니까 청각 장애인분들이 이게 누구 공약인지 구별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후보의 정견을 알아야 올바른 참전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이런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고쳐나가서 우리 수어 통역사분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게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